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의 조건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여러가지를 들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대통령의 조건으로 무엇을 먼저 들려고 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거나 도모하는 사람을 바로 정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신동화 12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자들이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이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좀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인터뷰 두 명의 기자와 가진 그런 윤 후보와 인터뷰에서 인터뷰와 거의 종결될 무렵에 배수강 기자와 고재석 기자가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던집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윤 후보가 경성 상대방이었던 홍준표 의문보다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윤석열 후보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저는 솔직히 2030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청년 세대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직장과 주거가 중요하고 특히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기성 세대로서 또 공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꾸고 또 펼쳐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의 책무이자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윤 후보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준석 당대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 가운데 오고 간 일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인 상계동에서 과거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30대 초반 신혼부부를 만나서 우리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동네 스타벅스 오게 해달라고 답해달라.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보육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인데도 그 얘기를 듣고 의외였다고 그렇게 윤 후보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심으로 들어가 보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그들을 잘 알고 있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작하지도 않고 또 잘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세대가 꿈과 미래를 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혹시 더 많은 지지를 저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하지 알지 못하는 세대를 상대로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가운데서도 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이미 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와 중요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는 누구누구가 잘 압니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권력자의 지적인 겸손, 지적 겸손이 공동체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지적 겸손을 갖추게 되면 그 공동체를 부유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만 가지에 대해서 다 언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5만 가지에 대해서 다 간섭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참담한 성적표를 이미 손에 국민들이 쥐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솔직한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분야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분야는 대답에 저는 정말 고개를 꺼덕이게 됩니다. 이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만이 지적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쥐었을 때나 권력이 없을 때나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두 다 개입하겠다는 그런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던진 말에도 아주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정치적 카오스 그러니까 정치적 혼돈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늘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을 것입니다마는 이 가운데서도 두 분 박정희와 김대중은 특히 통찰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의 논평은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권부 안에서 보는 경우가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바깥에서는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정치인이 실제로 권력을 갖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를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혼돈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에 저는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여러 의견들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대통령의 책무이자 인무이자 역할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런 정의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한층 높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선 승리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가 대선 정국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시각과 진단을 갖고 본의 갖고 있는 그런 지적 겸손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